왜 쳐다보지? 동영상 때문에? 아님... 혹시 좀 예뻐졌나? 네, 금매로 내놓으려고. 우리가 좀 급해서 그래요.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. 네. 엄마. 아, 뭐이냐. 분장이지 귀신 분장. 전세를 고향 찍다 왔냐? 어? 당장 가서 안 줘? 쪼팔러서 학교 어떻게 가. 엄마, 나 전학 갈래. 어? 전학 보내줘. 엄마야. 보자마자 지려버릴 클래스. 동영상, 죽을래? 네.